오늘은 비비큐 치킨 파티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? 뜯어봐 이게 아마 치즈볼이 아닐까? 내가 좋아하는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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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 치킨이 이렇게 많지? 양이? 이거 또 있어 상자에 내가 이벤트로 주문했구나 헐 대박 와우 완전히 뭐 후라이드 치킨 파티네 이렇게 비비큐 치킨이 되겠습니다 이 비비큐 치킨은 총 배달 안하고 가서 가지고 왔는데요 25,000원 줬습니다 저희 딸 친구가 상여금을 받았다고 저희 딸에게 기프티콘을 쏘아서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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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 고로케 고로케 아우 맛있다 치즈볼이라는 거 짭짤하고 고소하고 이건 무슨 맛인가 이거 다 맵지 난 이것만 먹어야겠다 카사슬은 매워서 맵지는 않은데 매운게 들어 있지 카사슬? 응 양념치킨 스티니스 뼈는 뼈 없는 거네 간이 다 돼있어 짭짤해 안 찍어 먹어도 돼 씻는 게 덜 느끼하네 짭짤해 비비큐 브랜드 이름이 우리 가족은 이거 비비큐 처음 먹어보잖아 씨리모슨이 바삭바삭해서 좋다 소스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 안쪽까지 잘 익은 거 같아 아 드블러 두 개 먹었는데 양이 엄청 작아졌나봐 좀 되네 응? 이거 먹고 배 아프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먹고 있는데 안 먹을라고 배 아프면 또 의사한테 지지게 없나 할 거 아니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그거 먹을 때 그냥 앉아요 앉아 남편이 배부르다고 나가 떨어지고 저도 이제 배불러서 손 떼었습니다 금방 배불러 이게 18,000원이고 이게 5,000원이야 그리고 이게 9,000원 그리고 이게 9,000원 한 조각엔 900원 세상에 한 조각엔 900원 한 조각엔 900원 18,000원 얘는 5,000원 그리고 콜라는 1,000원 콜라는 2,000원 자 이렇게 셋이서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기프트콘으로 받은 치킨으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